인종차별 인종차별은 당해봤냐? 독일은 되게 젠틀해서 그런건 없는데 독일도 젠틀하다고? 네. 독일... 아 터키 사람들도 많잖아요. 독일에 아 그래? 그래서 형제나라라 해가지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손흥민 나오고 차분 나오고 그래서 팀에서도 배우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포르투갈은 좀 떨어지는 나라다 보니까 중국인이랑 눈 찢는 거 있잖아요. 이게 제일 싫었어요. 아 너한테 진짜 그렇게 했어? 그 상대팀인데 되게 많아서 그냥 넘어지면 괜히 중국인 일어나 이러면서 눈찢고 가고 형이 알려줄게. 형도 인종차별 많이 당했어 근데 형은 안 봤어. 안 봐줬어. 형은 그냥 그대로 들이 막았거든 형이 알려줄게 눈에 힘을 풀어 졸린 눈처럼 아 웃으면서 가면은 애들이 그러면은 더 딱 눈에 힘 풀어 살짝 내려 고개를 더 더 눈깔이가 거의 안 보이게 살짝 내려 원래 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아니 형도 그러니까 좀 더 눈깔이 이렇게 내려 이렇게 이렇게 What did you say? What did you say? 아 웃으면 안 돼! 강하게 What did you say? 네 웃긴데 야 나 인종차별 당했는데 넌 웃어? 나는 안 봐줬어 안 돼. 인종차별 당하면 화나지? 한국말이 나와요. 열받아서 아이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지금 장챈이 지금 하얼빈에 장챈이야 알지? 네 그럼 걔네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니 뭐라 했니? 이러면 무서워 안 무서워? 니 지금 뭐라 했니? 하고 손에 여기 들어가 야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도끼가 나올지 역할이 나올지 몰라? 네 도망간단 말이야 똑같애 미국인들 우리 약올리면 그냥 가가지고 눈 풀고 가 이렇게 진짜 미친놈처럼 그래가지고 욕하면 돼 알겠지? 봐주지 마 네 알았어? 네 그 갑자기 멀리서 흑인 두 명에서 형만한 피지컬이 갑자기 두 명에 두 명 오는 거예요 이러고 왔어? 이러고 왔어? 아니요 아니요 흥 있는 형이였어 이렇게 이렇게 건들거리면서 아 이렇게? 라디오 춤? 네 예 예 갑자기 지갑을 열면서 마약을 보여주면서 이거 코카인인데 코카인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얘네들이 뭘 하든 신경을 안 쓰는 아 뭐야 저 새끼들 그냥 그거구나 그냥 버스를 기다렸어요 막 그 버스 정류장에 매달려가지고 막 턱걸이 하고 걔네가 걔네가 막 근데 저는 아 마약했으니까 미친놈들이구나 그러고 다시 한 번 마약할래 이러는 거예요 나 담배 그러면서 담배를 또 줘요 이거 대마인데 할래? 이러는 거예요 대마 안 한다고 담배도 안 마신다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제가 저 친구 핸드폰을 하니까 와가지고 딱 목을 이렇게 잡고 이러면서 야 칼 있는데 너 움직이면 찔러버린다 이러는 거예요 걔가 근데 이렇게 잡히고 이러고 있다가 칼이 있으니까 힘이 풀리더라고요 다리의 힘이 와 여기서 죽는 건가 어리니까 어렸으니까 그렇지 어리니까 죽는 건가 이러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박치기로 그 친구 머리 박치기 하고 아 흑인이? 네 걔가 선빵 맞고 핸드폰 딱 집혔는데 안 뺏겠다고 이렇게 잡으니까 그냥 뚝가 펴는 거예요 걔를 근데 저는 그때 다른 애가 저한테 넌 가만히 있어 넌 안 때릴게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사이에 협상을 했구나 아니 걔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니까 너는 때리라 마나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쟤 둘의 문제다 우린 가만히 있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? 칼이 있으니까 칼 맞을까봐 에이 맞다가 저한테 형 도와줘 이랬거든요 아 근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겁먹었으니까 압도적인 피지컬에다가 어리고 하니까 우리 앞에서 만약에 그런 꽃게임을 보여줬다 네 딱 보여줘봐 형 이거 이거 해봐 네?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러면 딱 우린 이래요 이게 크리에이틴? 끝이야 뭔 말인지 모르지 시청자님이 할 수 있어 우리 하랑가협으로 주면 무조건 크리에이틴이냐고 아하하하 아하하하 골ту가 세 pronouns 들 떡볶이는 뭐라 이 터지가 보기 뜨거운 나 메뉴